김다현이 한일가왕전에서 보여준 탁월한 실력으로 일본 전역에서 그의 명성이 급상승했습니다. 일본의 베테랑 가수들도 김다현의 전문적인 기술에 감탄하며 무대에서 함께 공연할 기회를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유명 음악가들도 김다현이 한국 역사상 최연소로 일본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다현의 명성이 왜 이처럼 강력하게 폭발했을까요? 7일 오늘 마지막 방송될 MBN 한일가왕전에서 전유진과 김다현은 한일 T.O.P. 7이 함께 펼치는 갈라쇼 틀통에 처음으로 듀엣 MC에 도전한다. 갈라쇼에서는 14인의 멤버가 치열했던 대결의 슬퍼 여부를 떠나 대결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매력을 밤출하는 축제 같은 갈라쇼를 펼친다. 먼저 전유진과 김다현이 진행을 위해 마이크를 들고 무대 위에 올라서고 전유진은 저희끼리 진행을 말다니 너무 떨린다라고 벽찬 김다현은 정말 떨려요 라는 말을 하는 잘라 긴장된 나머지 말을 더듬는 실수들. 하지만 바로 다시 할게요 라고 특유의 귀염눈우수를 날려 현장의 이모살촌 미소를 이끈다. 특히 두 사람은 한국과 일본 멤버들이 무대를 펼치는 내내 약 부러지는 소개맨들을 전하고 무대에 맞춰 측석 댄스 퍼포먼스를 더하는 등 무대를 한껏 즐기는 모습으로 한국팀 대표 1호 대 파워다운 에너지를 발휘하며 분위기를 도는 한편 일본에서는 김다현의 사진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결승전이 가까워지면서 김다현을 향한 팬들의 환호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김다현은 이제 일본어도 배우고 개인 계정을 통해 일본 팬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김다현에게 수천 개의 선물이 전달됐다. 일본 내 다수의 광고 이벤트 업체들이 김다현에게 연락해 협력을 요청해왔다. 오늘 김다현의 모습이 도쿄 최대 광고판에 등장했습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광고판에 출연하려면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또한 스가루 헤어비 겨울 풍경이라는 노래가 일본 전역에 방송됐다. 가루에서 킨다현의 곡이 현지 타이틀곡으로도 쓰인다. 밀본에서도 길다현불 일본으로 초절해 달라는 요절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김을 만나고 싶고 김다현이 노래하는 걸 듣고 싶어요.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 현재 스가루 헤어비 겨울 풍경이 일본 을원차트 베스트곡 침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결승전을 앞두고 많은 후원자들은 김다현이 한일 가수왕을 수상하며 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거액을 안겨줬다. 또한 이번 결승전에서 김다현을 응원하기 위해 수백 명의 일본 팬들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의해 여들었다. 다현이 국내외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다. 김다현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다현은 현재 일본 음악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또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결승전에는 일본 심사위원 명도 김다현에게 많은 도움을 거승전 김다현 노래로 한일 가수왕 역사 만들 것 약속 일본 가수들도 언을 부러워한다. 실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현재 가장 많은 표를 어는 가수는 김다현이 쉽지어 사람들은 김다현이 승자가 된 것이라고 내기까지 했습니다. 김다현의 마지막 무대는 굉장히 어려운 곡이었고 두 가지 언어로 불렀기 때문이죠. 일본 팬을 우리는 김다현 무대만 봤어 길다현은 국내에서도 좋은 소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넘하세요. 모아입니다. 3월 탄포인트 랭킹 대회와 관련하여 의로부터 용미로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세부 사항을 기아와 고류하겠습니다. 편만이 앉아 휴식을 취하고 알림을 구독하고 활성화하세요. 국민 비타민 국민 정랑제 국민 공주 가수 길다현 국민의 감성을 깨문 선한 스타 길다면 정말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김다현이 3월 톱포인트 랭킹 대회에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까다. 서울 감남역의 대형 광고판이 새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현재 강남역 2번 출구와 11번 출구 사이에 광고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매목적인 광고는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끝게 된다. 직접 현잡을 바쁜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샙생한 현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7일 방송되는 한일 시마킹 6회에서는 모든 경, 연이 끝난 뒤 하늘 톱 7인이 한자리에 모여 눈물을 흘리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가슴 문글한 순간을 기대한 축제 같은 갈라 행사와 그에 따른 시상식을 마치고 약두 달간 치열한 경쟁과 우호 증진을 함께하며 협력하며 진해본 한국과 일본의 참가자 14명이 대한민국의 알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삼라문드 결승전이 끝난 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한국과 일본 국가대표실 사위원들의 점수가 점차 공개됐다. 양국 참가자들은 긴장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로의 손을 잡고 술을 죽인 채 접수판을 바라보며 결과를 끼이 일본 가수를의 무대 두 사람이 눈에는 눌로니 그럼그럼한 채 서로 손볼 맞잡고 애동한 마음을 담아 이별불고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감정 교류의 주먹이 되지 못한다. 대한민국 가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순간 중 하나는 우타쿠 니에가 순수수하고 진실이 담긴 목소리로 관객을 볼 눈통바다로 만들었던 잔면이다 이를 세 부대가 치밀한 14위원들의 예상할 수 없는 접수에 좌우되는 가문데 감동해져 이 말볼 계속해서 드리고 싫다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자매로 변신한 마코토 역시 말을 계속해서 드리고 싫다 너무 감사하다고 가든 실정불 전하며 감사함을 전했다. 그는 마이를 꽉 끌어안은 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롤불 긁지 못했다. 30월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정량하고 실력파 황금 막내습이다 아이콘은 길다면에 손을 꼭 잡고 너무 사랑한다고 쑥스러운 한국어 고백볼 했다. 이에 김다현은 아이콕의 밑본어로 행복했어요 라고 속삭이며 애서도 막내들의 사람스러운 면모를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현 챔피언인 전유진 선수가 손짓과 말로 공식적으로 결론을 선언하자 감사의 합장을 불러미트켰습니다. 터프십은 촉각 아니 뭐야 마지막 막이 내리자리는 눌로니 그럼그럼한 채 볼을 톡톡 치며 끓이라는 걸 식가랍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작될 관객을 볼 모두 거막해했다. 이번 한일 심어키래서 첫 번째 트로피 수삼자와 타국 공연 기회를 얻게 된 죄우수 선수가 1일 유명 연예인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두다지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과 언어라면 놀라물과 밀기지 않는 모습을 보 있다. 그럼에도 신동업은 끈질기게 교묘하게 말을 이어갔고 결국 이해해야 한다. 둘다지나요. 넙 하나.